광주시와 EBS가 지난 10일 펀세티 광주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광주시와 EBS는 이번 협약을 통해 EBS의 캐릭터를 활용한 광주 캐릭터랜드 조성,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EBS 에듀테크 라이브러리 서비스 제공 등에 협력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광주시는 EBS가 보유한 22개의 캐릭터와 광주시가 집중 육성 중인 AI, VR, 4D 등 첨단 스마트 미디어 아트 기술 등을 결합해 광주 캐릭터랜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EBS 에듀테크 콘텐츠를 활용해 VR, AR 등 정보통신 기술 기반의 놀이형 교육 콘텐츠 서비스 센터를 구축할 방침입니다. 광주가 예술과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문화 콘텐츠 도시로 발돋움하기를 바라봅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에서 힐로 광주 정지현입니다.